축구를 하기 전에 잠깐의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1차 테스트부터 2차 테스트까지 합격하시면 오늘 합방이 이루어지고 안 하면 본인이 스코드 짜세요. 자 1타 테스트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유벤투스 선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첫 번째! 골키퍼! 정답! 잘했어! 네! 골키퍼라 한 거부터가 일단은 그래도 축구를 좀 안다는데 축구 중계를 좀 했었어요? 당연하죠! 오 좋아요 정답! 오! 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호나우딩요! 알렉스 산두른데 나라가 똑같았어! 브라질 사람이야! 정답! 정답! 생각보다 잘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자 세 번째! 네이마루! 네이마루! 정답! 정답! 달릴루인데 네이마루! 맞혔어! 브라질 사람이야! 맞혔어요! 아 진짜요? 생각보다 많이 알아! 좋아 좋아! 자 네 번째! 어! 나 이 사람 어디서 봤어! 산체스! 어떻게 알았어? 틀렸고요! 마르틴 카세레스 우루과이 선수 센터백입니다. 자 지금 나오는 선수들이 네 제 유벤투스 스쿼드 그리고 이만희 씨가 맞힐 스쿼드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 브라질! 우루과이! 우루과이! 우루과이입니다! 자! 미남! 미남 맞아! 자 미남 맞아요! 칸셀루! 아 칸셀루! 주황 칸셀루! 어! 어떻게 알았어? 이거 보고 알았잖아요! 아 그니까요! 오! 쉽다! 진짜 쉽다! 힌트 힌트! 네! 네이마루! 아하 자! 자 이만희 씨 닮은 도달하나요? 네 닮았어요 닮았어요 솔직히 금검쳐! 정답! 비달! 자 비달 그 비달인가요? 자 그 비달 맞아요 맞아요 그냥 다 맞아! 당신이 정답이야! 주장이에요! 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여기! 아니 축구를 그래도 좀 중계를 했네요? 아 안다니까요 자 그리고 진짜 이거는! 진짜 유명하잖아! 지! 지! 지단! 정답! 자 카세레스 어디 나라라고? 우루과이 그렇지! 우등생이야! 우등생이야 너무 좋아! 피해사 알려드릴게요 이탈리아 세레 윙어 양발 무조건 넣을 선수입니다 어저께는 제가 샀어요 왜 샀어? 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감독 말을 안 듣고 왜 샀어? 미안합니다 왜 메카 샀는데? 이카 그럼 괜찮아요 세! 자 누구죠? 누구죠? 진짜 말해도 돼요? 네 코날두 아니 이걸 해야되잖아 아니 해야죠 아니 왜 창피해요 더 holds argent passar 안 하면 나 안가르쳐 오늘 얘네도 해야돼 얘나 뚜밥 다 해야돼 안 하면 안가르쳐 나 진짜로 안 돼 안 돼 아 나쁘지는 않았은데 안 돼 안 돼 지금도 망가지지 못하는 그걸 싹 빼야해 나 오늘 여기서 내려놓는다 다시 한 번 안 돼 안 돼 이거 안 하면 오늘 안가르쳐 스쿼트 안 짜 가채요 오케이 쭉 쭉 됐어 쭉 이렇게 해야 돼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창피하더라고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쭉 그렇지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잘했습니다 토끼에나 꼭 시키세요 진짜 토끼에나 시킬 거야 반갑습니다 자, 축구란 무엇이냐 뭡니까? 11명이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골을 넣고 수빈 땡 22명이상합니다 아, 예 나만 축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만 축구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상대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후방에 있어서 중앙에 있는 수빈수를 센터백 뭐라고요? 센터백 스펠링 C-E-N-T-E-R-B-A-C-K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것도 백인데 이게 백인데 윙백 윙백도 정답인데 풀백 풀 풀백 풀이 F-U-L-L인가요? 어,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 센터 주.. 아, 미드필더 맞아! 맞아! 그러면 합쳐봐 센터, 미드필더 정답! 이거를 알아야지 내가 어디서 속기라고 티박는 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호흡 한번 하세요. 아 싫어요. 좋습니다.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윙빼기라 했잖아. 그럼 이거 뭐야? 빽이 아닌데? 윙프론트. 윙프론트? 맞는 말이긴 한데 그냥 윙. 시작 전에 화장실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오세요. 이거 한번 디발라 할 겁니다. 괜찮아요? 마음에 드나요? 네 잘 어울리나요? 어 잘 어울립니다. 자 오늘 저희 축구 스파르타 교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자 본인이 롤을 잘하고 그리고 스타그래비트를 잘했다고 해서 선생한테 대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어저께 이상호 씨한테 이겼습니다. 다 꼈어요. 왜요? 가르치는 거 내가 더 잘 가르쳐요. 마이디 합격. 자 호척공주. 호날두 좋아해요? 안.. 아니요? 예? 나가세요 나가세요. 호날두 좋아해요? 저 샤이 호동생이라 그래요. 참 부러워서. 저 이만희는 오늘부터 호날두 팬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저희가 정신 교육 똑바로 시켰고 네. 하지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또 수쇼샷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아 그거는 잘못됐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셨죠? 뭐라고? 그거는 잘못됐죠. 안 그러면 나락 갑니다. 알겠습니다. 당신 나락가요? 안녕하세요 이만희입니다. 저는 축구선수 호날두.. 자 그러면은 지금 이만희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누군지 아시죠? 이 친구요. 저 맛빵님. 아 예. 자 근데 이만희씨가 토요일날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아 빕니다. 혹시 맛빵합빵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아 네. 아니 왜냐면 맛빵이가 잘 가르쳐. 아 알겠어요. 아 저 전문가야 저 전문가야. 아니 왜냐면 이만희씨에 대한 기대가 커요. 아니 왜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아니 왜요? 아니 왜요? 키면 안 돼요? 이만희씨. 네. 장난합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실력 검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가 기대가 큽니다. 스타 대학에서도 보여줬고 검석대에서 가장 무서운 인물 탑1에 뽑혔습니다. 롤도 잘하고 아니 아니 아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가 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 이 새끼야. 무슨 새끼야. 자 두 꿀 이상 넣었을 때 포카리 드리겠습니다. 아 포카. 물 한 시간 안 먹는다고 안 죽어. 스패치아 잘하는 팀인가요? 못 할 팀이야. 자 이만희 교육생 뭐합니까 지금. 스피디. 오우. 오우. 실전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뭘 아닙니까. 쿠모킹입니다. 아니 당신 이름이고. 아내는 난댕. 자 난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 빈업 괜찮은데요? 아 바로 때렸는데. 근데 완전히. 우리가 막 걱정할 만큼 허접은 아니네. 하루치고. 그래도 이제 그. 공급 플레이를 해가지고. 어. 좋다. 그렇지. 자 골 놓고. 아. 진짜 뭐해. 호날두. 오우. 오우. 자 호날두하게 화내지 않습니다. 자 방금은 본인 탓이에요. 그렇죠. 우리 형한테 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오빠겠죠 이만희씨한테. 뭐라고요? 우리 오빠. 좋습니다. 우리 오빠 화이팅. 뛰어줘야 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뛰어줘야 돼. 됐다. 우리 오빠 우리 오빠. 딩크 패스 뭐야 이거. 다야지. 스유. 그렇지. 아 근데 방금 패스 갚은 거 기가 막혔네 이거? 딩크패스 제 눈충이다 아니 근데 딩크패스를 일부러 한 건가? 혹시 SS 두번 눌렀어요 혹시? 아닌데요 더블로 눌렀는데 더블로 두번 눌렀어요? 네 아 그냥 광클한 거예요 스테원도 딩크패스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야 야 야 제주 앞에서 선생 깎아내리네 야 지금 내가 정보를 들었는데 이상호 팀이 더럽게 못한대 아 나이스 때려봐야지 때려봐야지 슈팅 시도 아니 이만희씨 왜 이렇게 정직이에요? 아니 게임장 안에서는 날카로워야 된다니까? 악마가 돼야 된다니까? 그렇지 좋다 그렇지 사이드 어 좋다 그날도 그날도 사이드 아 방금 약간 밑에 오 오 그날도 그날도 아니 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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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정직하냐고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탔어야 돼요? 가서 그래 위에 누르고 뒤 위에 누르고 뒤 위에 누르고 뒤 위에 있으니까 위에 누르고 뒤 너무 중앙으로는 거잖아 너무 정직해 너무 정직해 야 우리 어쩔 수 없어 지금 시간이 우리가 며칠 안 남아가지고 3회 남았죠? 근데 내가 봤을 때 확실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슛만 하면은 내가 봤을 때 오리 다운이 이왕 될 수 있어 오리가 존나 잘해가지고 두 가지만 알려주면 완벽할 거 같아요 호날둠 그렇지 정직하냐고 아니 뭐 저 호날둠 내성발톱이야 너무 덜 줄게 너무 덜 줄게 아니 내가 전개는 잘해 전개 빌드업은 좋은데 마무리가 지금 너무 아쉬워요 아 제가 슛을 잘 못해요 자랑입니까? 그렇지 됐다 됐다 진짜 이거 왔다 오 잘한다 어 뭐야 아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 아니 오빠 왜 이렇게 세게 타는 거야 와 이거 아 아이씨 아 미치겠네 임팡조 아니 우리 오빠 자 어떻게 해선 막아 어떻게 해선 막아 아 아 대단하네요 정답은? 정답은? 이제 골키퍼가 나왔으니까 막았지? 골키퍼 어떻게 나와? 계속 눌러줘야 돼 원터치로 원터치로 뚝 가야 돼 됐다! 옆에 집고 됐다! 마무리 아니 아니 오늘 날도 오빠 밥 안 먹었나 봐 아니 아까 많이 먹었어 날도요 A로 찢어 안 되면 A로 찢어 그냥 A로 찢어? 그렇지 안 되면 A로 찢어 괜찮아 괜찮아 절대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일단 이렇게 가르쳐 아 일단 이렇게 안 되면 그냥 다리 찢어버려 어차피 게임 안에서는 힘줄 끊어 그냥 아 끔찍한 상황이네요 레드카드 봐봐 이러면서 한 골 안 먹으면 자 봐봐 첫 골을 알려주면은 희망이 씨가 골키퍼야 근데 내가 가다가 어떻게 주냐면 골을 드립을 딱 치잖아 실수 어떻게 써냐면 이렇게 한다니까 아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정면으로 쏴 어떻게 하네 봐봐 여기가 비어있는데 그냥 여기 안 풀어준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다가 가마차던지 다음 골로 차려야 되는데 아 아 이것만 하고 있으니 가마차던지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슛광이 살짝 F치로 해가지고 자 뭔 말입니까? 네 이거 잘하면 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앙으로만 쳐야 이렇게 앞으로 이러면 안 들어가는 거 절대 안 들어가요 이러면 이해 됐어요? 네 이해 됐어요 말해봐 방금 거 말해봐 꼬나게 찼다 그럼 그 말인거야 방향키를 뭘로 했다? 앞으로 가는 거 그렇죠 앞으로만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해 주세요 위에 키를 누르면서 앞에 게 같이 눌러줘야 돼 아 어떡해 대박 같이 동시에 이렇게 완벽해 이게 하나만 넣는 거 하나가 들어 이만희 학생이 직접 해봅니다 아 그건 S로 아 아 알았다 야 야 야 총 가져와 아래로 가면서 위로 위로 아니 그거는 슛슬 안 속이다 골을 안 넣겠단 말이잖아 왜 각을 접혀 왜 각을 접혀 가다가 위로 그렇지 되잖아 그거야 이거 이거 잠깐만 더 한 번 더 계속 계속 완벽해 완벽해 이번에 왜 아래 뭐 눌렀어 이번에 아래 눌렀죠 아니 아니 머리 아니 하나를 알려줘 두 눈으로 안 달려 위에만 알려줬는데 지금 자 물마셔 진짜 완벽하다 이거 하나를 알려줬는데 두 가지까지 알아봐 어 완벽하게 했어 자 그러면은 ZD를 한번 알려줘봐 가마차기 같은 경우는 약간 45도 눌러주고 ZD Z를 같이 눌러야 돼 D랑 그러니까 가마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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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오리킥 네 그렇죠 아래로 가면서 그렇지 와 뭐야 왜 이렇게 나아 여기서 그렇지 반대로 한번 해보자 반대로 밑에서 방향킥 맞아 방향킥 맞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렇게 빨리 한다고? 이게 맞다니까 ZD까지? 나 이 생각을 한다니까 이거 우승강이다 디디도 알려주세요 디디요 여기까지 진짜 잠깐만 가르쳐볼까 디디 그렇지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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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서 자 아래로 디디 와 이게 뭐야 디디 와 그렇지 디디 자 너무 디디는 가까이 차면 골프한테 막힙니다 그러면 살짝 떨어져 살짝 떨어져서 살짝 떨어져 그렇지 그거 자 4분만 더 합니다 4분만 좋다 좋다 가자 호날두 디디 그렇지 가자 호날두 한거부터 일단 호날두한테 빠진 거야 그래 가자 호날두 이런 거 좋아 멘트 좋아요 자 이건 키버가 잘 막은 거고 잘한 거는 잘했다고 칭찬이 있고 그런 거 좋았어요 아니 가까이 오잖아요 이만이 치 가까이 오잖아 아니 가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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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도 안 돼 자 그만해봐 그만해봐 아니 가까이 오잖아 이렇게 네 그러면 어떡해요 안 들어가겠지 왜냐면 막으니까 사람 이렇게 네 그러면 떨어져 있을 때 잘하니까요 떨어져 있을 때 알았어요 몇 번을 말해 내가 자 다시 그렇지 방금 진짜 좋았다 와 거의 100% 자 그러면은 이제 패키지 까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현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억텐이 필요합니다 임현 씨 알겠습니까 저희 약간 어탱 방송이라서 알겠습니다 자 한국이 뜨면 한국이 뜨면 안 좋아하면 나락 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뜨면 어떻게 하냐고 저희 보여드릴게요 하나 한국이 뜨면 안 돼 둘 셋 하나 둘 셋 왜요 아니 아니 못 내려놔 아 뭔 소리야 아 뭔 소리야 잠방하자 아 뭔 소리야 3만 명 잠방하자 알았어요 아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알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아니 이 분 열심히 하시잖아 열심히 하시죠 아셨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흑인 선수 나올 때 드립 치면 안 돼 이 피파가 외모 가지고 뭘 하면 바로 그냥 안녕하세요 임현입니다 저는 2023년 4월 27일경 이러게 된단 말이야 절대 하면 안 돼 하나 조심 하나 조심 자 좋습니다 자 행운의 색깔 뭡니까 파스텔톤의 줄무늬 셔츠 오 자 그러면 한 번 피파에 들어가서 파스텔톤의 줄무늬 셔츠 이거다 그 이거네 근데 저는 제일 비싼 거 사면 안 돼요 어 근데 이게 맞아 가득강 하려면 이게 맞히네 맞아 초대바이트도 있고 진짜 망할 수도 있고 고점과 저점이 명확하고 이거는 그냥 중박 이거는 가정 파트네들 패키지예요 감스트님 제가 감스트 아닙니다 감스트님 감스트님이라면 이거 하실 거예요 나는 방송이라 이거지 무조건 빅박 아니면 쪽박이야 오케이 이걸로 갑시다 자 레츠고 추첨 탁 제기빨빵 금과 이게 좋은 거 이게 좋은 거 1등이야 확실히 계정 자체가 아 금과 하나 떴자 왜 거짓말 쳐요 뭐야 아 두 개 떴다며 아 두 개 뜬 거 아니었어 한 개 떴잖아요 한 갠데요 이렇게 뜯어 겠어요 뭘 사기야 당신이 사기쳤지 뭐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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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나 두 개인 줄 알았네 아 뭐 이상한 거죠 탑 프린세스 상자도 탑 프린세스가 아니라 탑 프라이스겠지 누구 왕자 하나 만나고 있나보네 에스카님이에요? 에스카 싫어하시잖아요 어 나 합방 한 번도 안 했어 미안하고 자 아 존나 안 뜨네 망한 거 같은데? 아니 근데 망한 거 아니고 이제 이거 까지도 않았어 상자로 가자 응가 확정 상자부터 일단 그렇지 그렇지 바로 할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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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게 맞아 깔끔하다 과연! 자 550 오케이 나 흐름 좋지도 않았네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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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 제발! 오! 아! 아 망케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걸로 망케 하면 안 되지 200억! 아니 저거 아니에요 저거 오! 됐어! 200억! 200억 500억 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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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률 한 번만요 아 제발! 아! 망케야 아 이거 안 좋은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금카페 그래 안 좋은 거야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금카페 안 좋은 거야 금카페 안 좋은 거라고 이거 봐 이거 안 좋은 거라니까 아 아 하나 났는데 띠깍 존망이라는데요? 망은 맞는데 카드 까는 거 있어서 반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렇죠 완전히 망은 아니고 이게 있잖아 그쵸 이게 있잖아 이거 있죠 뭐 기 모아주세요 진짜 뭐 기 모으는 뭐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없어? 자 제발 자 제발 핫프린 센스 했다 뭐야? 제일 안 좋은 거야 제일 안 좋은 거라고? 흠흠흠 이만 씨 잠깐 귀 좀 막으세요 귀 좀 세게 막으세요 봐봐 사기 좀 쳐줘 운망해서 잘 떴다고 텐션이 낮아지잖아 아니 텐션이 워낭 높은 사람인데 잘 떴다가 그냥 거짓말치 알았어? 이제 선수백 하려고 해 어 선수백 진짜 메인이잖아 자 갑시다! 자 갑시다! 네! 자 해물의 PP카드 헤물의 PP카드 헤물의 PP카드 얼마 떠야 된대요? 원래는 한 2,000원 뜰 줄 알았는데 2,000원 뜰 줄 알았는데 일단 선수백 까봐야죠 선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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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10개 오우 과감해요? 와! 와! 티코다! 진짜 미쳤잖아! 사바웠어요! 아 티코는 진짜 좋잖아! 1억도 안 되는데요? 그니까요! 잘 떴다니까! 이거는 가격이 생성이 안 된 거예요 공 하나 더 붙여야 돼 맞죠? 어 자 와! 107 가르바이! 레알 바르드! 레알 오르드! 레알 오르드! 아니 판론드로 4번 받았잖아! 맞죠? 뭐야? 진짜 잘 된다! 진짜로! 봐봐! 자 다음 이거! 오! 오케이! 저랑! 와! 야 진짜야! 사실 그쪽까지 뻥이었어! 야 진짜야! 이건 진짜야! 누군데! 누구! 10! 2 1 2 2 3 3 4 4 5 4 4 5